추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일단 이 코는 코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줘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너비가 정해져 있나? 너비가 550으로 정해져 있네요. 내가 550을 정하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되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비를 그냥 550으로 정하시고요. 여기 이게 550, 550이잖아요. 여기다가 플렉스 제이씨 에스비 저스티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은 안 되네. 안 되네. 안 되네. 안 되네. 안 되네. 아 550이면 이게 꽉 차네요. 이 자체로 550이 아니라 그러면은 4,7,2 4,7,2 한 다음에 스페이스로 한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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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